성동구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2018년 대비 평균 0.16%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속가능발전구역은 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으로 성수일가이동의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입니다.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전체 임대료 인상률 평균은 2.37%로 2018년 대비 0.16%포인트 하락했고 평당 임대료는 9만8천원으로 2018년 대비 1.45% 증가했습니다.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 체결업체가 미체결업체에 비해 임대료 인상률과 평당 임대료, 환산 보증금 등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. 특히 상생협약 체결업체의 평균 영업기간은 75개월로 미체결업체 평균인 56개월보다 19개월가량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